2024년을 이끌어갈 기대되는 남자 아이돌 템페스트입니다. 네, 들어오시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2관왕을 하셨습니다. 한국과 베트남에서 2관왕을 한 템페스트. 조금만 붙어서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정면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면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면 보고 사진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왼쪽도 한번 봐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왼쪽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면 먼저 보시겠습니다. 정면. 네, 정면 보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른쪽 보시겠습니다. 오른쪽. 네, 왼쪽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간단하게 인터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슈위 안녕하세요 템페스트입니다. 네, 2024년 갑진 년 새해가 밝았는데요.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이렇게 새해부터 갑진 상을 받을 수 있게 되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 사랑하는 아이분들께 영광을 돌리고 싶고 또 항상 묵묵히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위해와 안터테인먼트 식구분들께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2024년을 이끌어갈 기대되는 남자 아이돌로 선곡 꼽혔는데요. 주신 상처럼 앞으로 2024년을 멋지게 이끌어가는 템페스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베트남에서도 이렇게 귀한 상을 주셨는데 저희가 작년 12월에도 베트남에 가서 무대를 즐기고 또 현지에 계시는 우리 팬분들과 함께 즐거운 추억을 많이 만들었는데 앞으로도 베트남에 더 자주 방문해서 현지에 계신 팬분들과 더 많은 추억 쌓고 싶고 그 외에도 해외 각국에 더 자주 방문해서 템페스트에 이제 좋은 선한 영향력을 많이 펼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는 템페스트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템페스트는 올해 이제 다짐한 게 있거든요. 작년처럼 우리 아이분들과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팬미팅이나 콘서트를 또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그리고 각종 상도 받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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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실제 시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